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라줄게, 이거 찍어먹어. 이거 먹어봐. 놀라지 마라. 아니, 이거 괜찮아요. 어때? 승재도 착하네요. 제대로 씹기도 전에. 몇 시야? 시계 봐봐. 몇 시야? 9시 몇 분? 지금 9시로 보여? 짧은 바늘이 어디 있어? 11시? 네. 그럼 11시. 11시. 일상생활에서 바로 엄마 표수업 보게. 9시. 소위 말하는 숫자 토크예요. 달력 보고 얘기하고, 시계 보고 얘기하고. 거스릅떵 계산하고, 이렇게. 11시 9분. 엄마가 군반을 한 캔 갈 때마다 몇 분 지나가는 거라 했어? 5분. 5분? 그래. 5분이 9번 지나간 거야. 해봐, 해봐. 혼자 가. 5. 10. 뭐야, 그다음에. 15. 5. 저게 5씩 색이죠? 5씩. 5씩 색. 9보다 바탕이 되는 거지. 5씩. 그러면 9분 지나간 40? 11시 45분. 그래, 11시 45분. 먹어 빨리. 주세요.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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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먹네. 진짜 안 먹어요, 지금. 일곱 살 됐는데 한부터 안 먹더라고요. 이거 다 먹고 디저트 먹을래. 과자. 어제 과자 한 조각도 안 먹었어. 일단은 밥을 다 드셔야죠.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승재야, 엄마가 과자, 젤리 그런 것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뚱뚱해져요. 당뇨병. 그리고 거기에 승재가 쑥쑥 크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키도 안 커요. 지금 먹는 과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승재가 지금 먹고 있는 과에는?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응. 야채에는 뭐 들어있어? 비타민. 그렇지. 딩동냉면. 7살이 먹으면서 이 음식에 대체. 너무 좋아. 뿌듯한 표정은 뭐야? 직업병이에요. 진짜 직업병. 엄마의 직업병일 수도 있겠네요. 엄마의 직업병일 수도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수요가 대체.